수성구청이 2017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관인 겨울철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한 지자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수성구청은 이번 평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의 SNS를 운영하고 복지통장제도를 신설하는 등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이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